오 맛있는거 좀 드셨어요 오늘? 네 저기 앉아계신 분들도 지금 맛있는 거 드시고 계시죠? 아 좋습니다 왜 안 먹었어요 밥을? 저요 저는 죽 먹고 왔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 오니까 힘이 너무 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늘도 날씨도 좋으니까 맛있는 것도 마시고 재밌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곡 지금 바람이 너무 좋게 불고 있어서 저도 눈을 좀 감고 이렇게 바람을 좀 느끼면서 여러분들도 좋은 날씨 많이 담아 가시라고 와이키키 골라드릴게요. 다음 곡 지금 바람이 너무 좋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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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곡은 바람이 너무 좋습니다. 마이키키 빌려드렸습니다.